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이요. 지금 제가 커트 단발식으로 해서 커트를 쳐놨구요. 그 다음에 아이롱을 하실건데 그냥 웨이브가 있는게 아니라 살짝 볼륨만 있는 볼륨펌을 할거에요. 볼륨 매직이 아니고 볼륨펌이에요. 굵은펌을 하실거구요. 그 다음에 이따가 지금 보시면 또 염색도 하실거에요. 올레이시아에 있는 염색을 가지고 제가 지금 보시면 거의 어 한 70% 80%가 흰머리세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해볼게요. 근데 1차적으로 저희가 아쿠아퍼르틴 A로 제가 10분 방치하고 나왔는데 보시니까 모발 자체적으로는 그냥 굵고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염색하시고 펌 하시다 보니까 머리가 데미지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C라인에 펌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C2에다가 아쿠아퍼르틴 A 세퍼풀을 넣었어요. 넣어서 지금부터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피칸은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도포합니다. 네 신기하죠?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하고요. 퀄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때요? 약간 늘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C1을 한번 보여주세요. C1 pH 9.5짜리에요. 이 친구를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파워하고 오일하고 믹스를 했어요. 해서 2차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미친연화라고 그러죠? 저희도 손상은 있지만 제가 원성질은 어때요? 백모세요. 우리가 염색을 했기 때문에 손상이 있어서 그렇지 원성질은 백모에요. 여기에 저는 pH 9.5짜리 C1 강곱슬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이 나죠? 네 자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담수연화까지 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하고 왔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그 전에 물구나무석유를 해서 연화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네 잘 되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을 했고요.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바로바로 살리면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3mm로 이렇게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뿌리를 여기로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많이 살지만 또 16mm, 16mm로 더블로 한번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쭉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카의 22mm이에요. 길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리치 있죠? 뿌리 살림 리치에서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끝까지 끝까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큰 그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웨이브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펌이라 그래서 이렇게 볼륨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자 22mm로 이렇게 해서 골든 포인트 먼저 시작했어요. 자 하나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요렇게 잡으시고요. 13mm로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더블로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는 거예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16mm로 더블로 다시 한번 또 살려보겠습니다. 45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빼시면 이렇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자 22mm입니다. 그대로 이 뿌리 살린 첫 번째 리트 있죠? 그 부분에서 끝까지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손잡이를 그러면 이렇게 웨이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원자님들이 어 그거 어떻게 하셔요?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테크닉이 있거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판넬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뿌리도 많이 살면서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네 이렇게 하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살면서 우리가 볼륨감을 주기에 사는 거예요. 히카의 롱아이롱은 굉장히 많은 테크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22mm 자 끝까지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한 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프론트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앞에 자 13mm로 제가 이렇게 살짝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더블로 살리는 것보다 원자님들이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더블로 하셔도 되고 13mm로 하셔도 되고 16mm로 뿌리를 살려도 돼요. 저는 13mm로 앞쪽은 한번 가볍게 살려보겠습니다. 자 22mm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또 또 끓어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론트 두 번째 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제가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22mm 에요 끝까지 수분 고지절 하시고요 자 끝에서 한 바퀴 반 한 바퀴 정도에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서 볼륨감을 주시는 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네 프론트 세 번째 위에 탑 부분이죠. 네 자 16mm 로 해서 더블로 뿌리를 살려주시고요. 45도 각도에서 자 이 상태에서 22mm 그대로 네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에서부터 웨이브를 주셔도 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큰 볼륨감을 주게 한 테크닉이거든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이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에요. 손잡이만 네 오히려 아이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돌려서 큰 볼륨감을 만드는 거겠죠. 자 이렇게 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네 오른쪽 파트 먼저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후대각으로 떴어요. 네 슬라이스를 이렇게 후대각으로 전대각이 아니라 후대각으로 떴어요. 이 상태에서 자 19mm 네 요렇게 끝까지 수분 번주 하시고요. 19mm 로 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옆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살리시면 어떻게 돼요? 얼굴만 커져요. 우리가 소두를 만들어드려야 되잖아요. 작은 얼굴 주먹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와인딩 할 때도 섹션에 슬라이스 쓰는 것도 조금씩 신경 써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판넬로 네 오른쪽 두 번째 판넬 자 요렇게 잡으시고요. 22mm 엄청 길죠? 근데 가벼워요. 네 자 수분이 좀 건조가 수분이 있어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예요. 타는 게 아니고요. 타면 드드드드득 소리가 나는데 예 좀 아니고요.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판넬로 넘어가 Independ 우측에 세번째 판넬 후대각으로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22mm 에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에 첫번째 판넬 후대각으로 해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되요 아이롱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지 마시구요 원장님 피카랑 하시면 네 잠시만요 좌측에 두번째 판넬이에요 이번에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판넬 끝내겠습니다 세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세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요 벌써 우리 볼륨 아이롱 볼륨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2mm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쫙 끝났습니다 자 자 와인딩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골든 포인트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옆에 우측에 세 개 좌측에 세 개 아홉 개죠 그 다음에 열 개 열한 개 와인딩 끝냈습니다 중화 하고요 저희도 올렌시아 염색약으로 뿌염 들어가게 네 자 중화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 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에서 리페어 클리닉 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뿌리도 많이 살고요 자 지금부터 또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올렌시아에 펌젤을 가지고 할 건데요 자 우리 고객님 보시면 뿌리 염색을 할 건데 흰머리가 어때요 70% 이상 거의 80%에 가깝거든요 자 이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 올렌시아에 보시면 골든 7.3이 있어요 거기에 인텐스라 그래 가지고 5.00을 1대 1로 믹스를 했어요 그리고 산화제는 6%로 했어요 그래서 1대 1로 이렇게 믹스를 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하고요 30분 있다가 제가 샴푸 하고요 나와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뿌염 다 했어요 뿌리 염색 자 저희 올렌시아로 했는데 색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뿌리 염색이 자 지금부터 또 하고 나서 제가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 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 까지 했어요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acho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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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